컴퓨터 사용기록 확인 프로그램, Last Activity View 오늘은 컴퓨터에서 사용기록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. 영상 더보기 메뉴와 댓글을 확인하시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의 레지스트리와 이벤트 정보 등 다양한 소스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.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아래로 내려보시면 파일을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. 32비트와 64비트 모두 지원하며 윈도우 51까지 지원합니다. 다운로드를 완료하고 파일을 압축해제합니다. Last Activity View는 무설치 프로그램으로 압축해제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Last Activity View 파일을 열기합니다. 실행을 하면 최근에 실행했던 모든 파일 내용이 목록으로 표시됩니다. 상단 찾기에서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가 실행했던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. 컨트롤 버튼과 영문 A를 동시에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.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. 메뉴 뷰어에서 HTML, All Items를 클릭하면 인터넷 웹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컴퓨터에서 실행되었던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해서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컴퓨터에서 사용기록을 확인하는 프로그램 영상이었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